다른 곳 세 곳을 찾아주세요 정답을 못 찾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목적은 분해 운동입니다 오늘도 화이팅! 시작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다들 잘 찾으셨나요?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! 시작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시작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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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잘 찾으셨나요?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. 준비 시작! 준비 시작! 준비 시작!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. 다들 잘 찾으셨나요? 마지막 문제 시작합니다. 준비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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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시작!